다음 주에 만나요 이거 너 뭐야 이렇게 투추할 수가 가자 가자 앞으로 미리 끊어볼까요 오늘은 새겨울 갈 수 있겠네요 오늘은 새겨울 갈 수 있겠네요 겨울 안고 보냈다 겨울 안고 보냈다 편집은 Milk 너무 좋아요 filmmaker 의사 여기 있잖아. 안삼일 것 같죠? 생년월일 좋은 느낌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